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홍바입니다 오늘 영상 참 촬영할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야외에서 오늘 촬영을 했으면 촬영이 끝나기 전에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하실을 좀 청소해놓고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골프를 배우면서 왜 유독 골프만 왼손으로 쳐라 왼쪽으로 체중이동을 해라 그것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옥홍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손웅스 프로님 만나서 라운드를 한번 했었고 손웅스 프로님을 찾아갔습니다 라운드 할 때 느꼈던 그 향기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수천배 수만배 더 많은 지식과 노하우와 이런 것을 풀어놔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상하게 생각했던 힘들었던 골프의 수수께끼가 와르르 풀려나갔습니다 왜 우리가 왼쪽으로 자꾸 안되는 것을 왼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구공입니다 축구공을 찰 때 달려가면서 왼발 디딤발을 놓고 오른발로 찹니다 또는 왼발잡이는 반대가 되죠 그런데 축구를 가르칠 때 오른발로 자기가 잘 쓰는 그 발로 차는 것을 주로 가르치지 왼발 디딤발 먼저 체중이동을 해야 된다 체중이동을 해야 된다 왼발을 잘 놔야 된다 이것을 먼저 가르치는 축구감독이나 축구코치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른발로 잘 차기 위해서 왼발을 어디에다 놔야 된다 어떻게 놔라 디딤발을 중요성을 하는 것은 있지만 디딤발을 어떻게 놔야 되고 어떻게 체중을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오른발잡이니까요 또는 왼발잡이는 왼발잡이니까요 그리고 어디로 찹니까 무릎으로 찹니까 정강이로 찹니까 아니면 허벅지로 찹니까 발끝 발등으로 찹니다 발등으로 차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볼을 차주면 나갑니까 어디가 움직여줘야 됩니까 배와 다리가 연결되는 이 부분을 움직여주면서 차줘야 됩니다 이것이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만 나가서 차서는 거리가 안 나가죠 이렇게 나가서 차야지 공도 세게 나갑니다 야구입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다리를 번쩍 들고 공을 뿌리듯이 던져줍니다 그랬을 때 공 던지는 것을 가르칠 때 왼다리 체중이동 이것에 중점을 둡니까 오른쪽 던지는 것에 중점을 많이 둡니까 자 분명한 것은 오른쪽으로 세게 던지려고 체중이 이동이 가니까 왼쪽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왼다리가 가서 오른쪽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른팔로 세게 던지려고 가다 보니까 왼발이 나가서 체중이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왼쪽이 먼저 나가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끌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운동역학적인 현상은 오른팔로 세게 공을 던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왼다리가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 잡아주면 계속 무너지니까 그쵸? 골프의 스윙과 야구의 스윙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야구 타자가 배팅을 할 때 칠 때 야구옥 날라오는 것을 때 왼다리를 들면서 치죠 왼쪽으로 체중이 이동이 넘어가서 오른팔로 끌고 와서 때려냅니까 다 오른쪽 펜스 넘어가서 파울볼 나오죠 오른쪽 어깨가 들어가면서 더 강하게 빨리 배트가 돌아줘야지만 제대로 공이 맞고 맞았을 때 정확하게 강하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모양새는 화면에 잡히는 모양은 다리를 왼다리를 먼저 들어가고 나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머릿속 또는 육체가 시작하는 것은 육체가 하는 행동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때려주기 위해서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왼다리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먼저 그런데 왜 유독 골프만 왼다리 또는 왼쪽 골반이 먼저 리드를 해서 체중 이동을 하고 때려야지 잘 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골프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타구면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그렇다면 똑같이 다른 운동과 똑같이 오른쪽에서 힘이 실려서 왼쪽으로 넘어가야 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골프만 왼쪽이 리드해서 끌고 와서 때리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US 오픈 골프 대회가 열린 지 1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한 골프 대회에서 1등을 해보고 싶은 우승을 해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승을 하는 어떤 선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골프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우승을 하고 싶다 그 비법을 알려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 우승을 하던 선수는 잘 치는 비법을 그대로 알려주면 모든 사람이 잘 칠 수 있기 때문에 꾀를 냅니다 모양은 비슷비슷하니까 골프는 왼쪽 체중 이동을 잘 해서 끌고 내려와서 때려야지만 정확하게 잘 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교본을 그렇게 씁니다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렇게 만들어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시킵니다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이 골프는 왼쪽 체중 이동을 해서 체를 끌고 내려면서 치는 게 맞는가 보다 하고 배운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그런 이론이 맞는가 보다 하고 대중적으로 퍼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뉴욕 홍파가 유치해낸 가설입니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른손잡이가 평생을 오른손잡이로 살아온 오른팔만 잘 썼던 사람을 갑자기 왼손으로 쳐야 된다 왼손으로 해라 왼손을 잘 끌어야 된다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잘 해야 된다 하니 그게 됩니까? 안되죠 안되는 게 당연합니다 안되는 것을 대기하려니까 어려운 것이고 안되는 것을 대기하려니까 다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을 대기하려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죠 인간이 누군데요 그 누군가는 또 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정상에 가서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그 기간이 길지 못합니다 왜? 근육이 다르고 방법이 달랐으니까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른팔을 많이 써왔습니다 오른쪽 먼저 해왔습니다 오른다리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른팔이 더 힘이 세겠습니까 왼팔이 더 힘이 세겠습니까 오른팔로 던지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왼팔로 던지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안 써봤던 왼팔로 쓰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될 게 너무나 많고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고 고쳐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사용해왔던 그래서 잘 훈련된 오른쪽 중심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거 한두 가지만 고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의 조작에 의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 눈속임에 의해서 아 저 사람들은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잘 되면서 오른쪽이 끌고 와서 때리는가 보다 이렇게 봐왔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짚어 봅시다 카메라에서는 선수들이 체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서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코치나 배우는 사람들은 아 체는 여기까지 충분하게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돌려줘서 때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치고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근육은 어떻습니까 이 위에부터 벌써 치려고 이 동작을 만들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부터 딱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시작 이 포인트부터 공을 때리려고 이미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여기서부터만 보여지는 모양만 여기서부터 바뀌어지는 것이지 체가 나가는 것이 이미 출발선부터 오른쪽이 들어가면서 때리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시작할 때부터 백스윙을 시작할 때부터 오른쪽으로 때리려고 오른팔로 때리려고 오른팔로 쳐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보여지기에는 오른팔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른팔을 세게 치려고 왼쪽으로 체중이동이 넘어가는 것만 보이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왼쪽으로 체중이동을 잘 해서 공을 잘 때리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왜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지금까지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선생님에게 대들면 안 되니까 가르치는 사람보다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시키면 그냥 맞는가 보다 하고 해왔었습니다 잘 안되면 내가 연습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겸손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더 했는데도 안되면 내가 운동신경이 부족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더 안되면 역시 운동은 젊어서 배워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위로 삼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절실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은 그 사람에게 스승을 내려준다 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골프를 잘 치고 싶었던 뉴욕홍파에게는 소은웅스 프로님이라는 참된 스승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골프를 정말 잘 치고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헤매고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소은웅스 프로님과 여러분들을 연결해주는 여기 뉴욕홍파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골프 인생은 뉴욕홍파의 골프의 신 레슨을 보기 전과 본 후로 갈릴 것입니다 골프를 치른 사람들은 골프의 신 레슨을 보고 따로 한 사람들과 무시하고 안 따로 한 사람 안 본 사람들 두 팀으로 갈릴 것입니다 지금 시작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2, 3년만 흘러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해야 된다 왼쪽이 리드해야 된다 이러한 이론은 사라질 거라 믿습니다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강요하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골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골프 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스코어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오른팔로 써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팔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채 하나로 잘 쳐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희망 트랙을 SMITH 한글자막 by 한효정